어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 동안 63억 벌었구요 오늘은 광복절 버닝이 있죠 20일째 얼마 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대박 뜨기를 대박 안떠도 어쩔 수 없지 뭐 아 멈췄다 차는거 달려갈 때 연타하면 돼? 알았어 다음에 한번 연습해 봐야겠다 자 지금부터 어 계산해 주세요 아직 계산하지 말고 아직 계산 아니구요 내가 계산하라 할 때 계산하면 돼 클럽은 내가 방출시키는 거 아니야 활동점수가 낮으면 어 방출되는 수가 있어요 아이 탑 50 삼배 전술은 뭐 전술은 유튜브에 여령전술 검색하면 나오는거 있는데 난 그것만 쓰고 있는데 클럽 신청을 해도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승인은 언제 될지 몰라 나 봉게 정지 먹어서 내가 클럽 관리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어 같이 계산해줘 땡큐 2천만 잎이 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안 깔게 이거는 돈이 아니니까 이건 내가 나중에 모바일로 아침에 똥 쌀 때 화장실에서 요러고 깔게 아침에 화장실 가면 여러분 뭐해 난 아침에 화장실 갈 때 어 핸드폰을 꼭 챙겨 핸드폰을 꼭 챙겨가지고 피파 온라인 3 모바일 접속해가지고 어 미안해 냄새나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난 아침마다 화장실 갈 때 꼭 핸드폰을 피파때문에 가져가 모바일 접속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 까먹어 아무리 한번도 화장실 가니까 8천만 두개 떴네요 다 깠네 자 그럼 지금부터 계산해주세요 라인나우 어서오고 자 지금부터 계산 부탁드립니다 어 기분 좋게 8천짜리 3개 먹었네요 그럼 2억 4천이네 17억이면 뭐 봉캐면 엘피스캐 부캐면 팀캐민 아니면 뭐 은카팀 이런거 지금 계산해 2억 4천 플러스 계산해 2억 4천 자 2억 4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천짜리 하나 2억 7천 야 오늘 일단 벌써 2억 7천 확보야 거기다 2억 8천 자 2억 8천 2천억 스쿼드는 아무거나 해 2억 8천에 어 2천 더하면 어우 벌써 3억이야 3억 어우 오늘 엄청 벌어놨네 돈 아 내가 계산 잘못했어? 300짜리였어? 아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어 마이 미스텍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줘 내가 방금 실수했네 어 300짜리면은 어 조금 2억 지금 3억이야? 오케이 계산해 주세요 내가 잘못 계산해 놓은거 미안하고 어 어서와요 어 실수로 공을 하나 더 좋아했네 아 오늘은 시청자 많다 오늘은 지금 아프리카에 50명 있고 유튜브에 59명 있네 아 100명 넘었네 아 기분이 좋아 고마워요 다들 땡큐 말 나온김에 추천한번씩 빠방 눌러주고 사람 많으니까 지금 얘기할게 오늘 밤에는 문상 만원입니다 오늘 밤에 이벤트는 문상 만원이구요 어 이거 끝나고 나서 여리형들이 얼마벌었는지 확인해봐요 지난달에는 100억 벌었는데 이번달에도 많이 벌고 있더라고 자 300 짜자랑만 다 안까 10만원 15만원짜리 까지 말자 자 500만 아 짜증나 자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자 여기까지 EP얼마 여기까지 EP얼마야 자 EP계산이 3억 1천 2백 2억은 아까 넘었어 2억 8천원은 아까 넘었어 저는 생방을 매일하고 3억 1천 2백 딴사람은 2억 9천 2억 2억 9천 2명 2억 9천 2명 2번 얘기하지 말고 3억 2억 9천 3 2억 9천인가봐 그럼 2 9 1 2 3 1 2 3 4 자 EP는 2억 9천이구요 일단 자 이제 카드 까로 갑시다 카드 자 카드는 여기서 다시 0으로 계산해줘 0 자 0으로 계산해 0으로 알았지 0이다 야 0 어서와요 자 100만원 108만원 자 218만원 218 계산해 주시고 3억 1,700 오케이 3억 1천으로 하자 그냥 맞춰 다들 달라 오늘 왜이러냐 오늘 계산이 다 달라 자 어 나 방송하는게 재밌어서 방송하는게 재밌어서 방송하는게 재밌어서 방송하는거에요 아우 또띠 표정 봐라 어허 이런 또띠도 있었어? 야 또띠 표정 오지네 자 지차리토 지차리토는 350 싸네 5억이 안 나온거에요 5억? 아우 어? 얼마나 나오냐 보자 한번 끝까지 가보자 5400 부퐁 아 이씨가 요즘 비싸구나 8시에 저거 1등으로 팔아야지 자 고딘 자 고딘 22만 7천원 야 이거 계산 안해도 돼 이 고딘 지금 4억은 일단 찍어갖고 자 191만원 야 이거 별로 안뜨는데 아씨 라모스 아 은근 기대했는데 야 이거 끝났는데 아 CP가 두개 있구나 아 CP 아 또 CP가 또 잘 하나 뜬거 한방에 또 역전되지 자 코바시치 자 코바시치 2천만 아 오늘 7억 3점 축하하고 자 계속 갑니다 1억 7천 2백 푸르투아 자 일단 5억은 넘었다 자 5억은 넘었구요 자 5억 5억 돌파 5억은 당연히 넘었을거고 자 아직 2장의 카드가 더있습니다 자 메시 3780 자 오늘의 마지막 선수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 CP CP LP 20 기타 등등 자 준비된 선수들 위치로 4억 5억 라모스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자 하나 더 메시 아 CP는 안 나왔네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아 이렇게 해서 얼마야 자 오늘 여리영대리가 광복절 버닝이 얼마 벌었나요 광복절 버닝 어서와요 다들 빼먹은거 없지? 자 3억 3천 5702만원 맞나요? 3억 3천550 둘이 비싸네 자 플러스 3억 3천550 하나 하나 둘 셋 넷 아까 2억 9천 더하면 6억 2천5백 아 오늘 하루 동안 광복절 버닝 6억 2천5백 벌었네요 광복절 버닝 PC방 간 사람은 3천원이니까 3시간이지? 3천원에 6억 벌었으면 오늘 광복절 버닝 한 사람은 개이득이다 개이득 개이득 자 그리고 7월 27일부터 20일째 20일째 누적 수익은 69억이네요 69억 자 69억 괜찮지? 3억 3천5 3억 3천이야? 아아 맞네 3억 3천5백 맞아 맞아 광복절 버닝 45억 벌었어? 초대박 초대박 축하드리고요 오버워치 대리? 그런건 안하는데? 알아서 해 오버워치 대리는 니가 알아서 해 자 그러면은 광복절 버닝 이벤트 버닝 확인은 여기까지 할게요 스케줄로 넘어갑시다 불랑 샘팬 좋잖아 가사 실혀이